편하게 얘기하면 다 가줄 수는 없나봐. 다 가줄 수 없나봐가 뭐냐면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크게 먹고 살 거울 경우는 안 하고 살아.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창창해요. 남편도 지구직 강한 사주이고 정정도 잘하시고 재산관리 잘하는 사주에요. 우리가 갖고 사는 문서는 있다 한마디로 덕은 쌌다 복을 쌌다. 금전이 보이지 그래서 여유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패스. 점은 순서대로 보거든요. 건강으로 봐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으시고. 잠깐만. 아들, 딸? 네. 둘 다 시집자니까 안 가지? 딸 하나라도 가면 괜찮은데 둘이 다 안 가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주지 않는다. 근데 내가 보니 아들은 잠깐 안 갈 것 같습니다. 점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오신 분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 아들 연애한 적 있어야 한 번 물어봅시다. 연애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구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많이 있어서 연애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대학교 다닐 때는 여자를 만났었어요? 너무 순진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연애한 거를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중반에 수를 쓴 거 아니야? 40 중반인데 왜 연애를 했냐 물어보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아들은 팔자의 여자가 없어. 팔자의 여자. 아예 거기가 공방이야. 없어. 비어 있어. 그래요? 아들 성격 자체가 여자야. 네. 꼼꼼하고 너무 정직해서 내가 얻을지 보면 세상 험한데 어떻게 사는가 싶은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들어갔어요. 하는 물만 반을 사주고 수동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수동적인 사람이란 거는 그냥 주어진 대로 시켜진 대로 그 틀에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매력이 없다. 너무 정직해요. 매력이 없으니까 여자가 안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안 쳐다보는 게 쳐다봐도 지도 안 쳐다봐.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다. 매력도 없는데 감심도 없다. 근데 내 사주도 여자다.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들은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남자야. 희해하단 말이야. 반대로 그런 여자들은 남자친구들이 많아. 그럴 텐데 여자친구보다 더 더듬어진다. 근데 반대로 남자는 여성스럽단 말이야.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 옆에 크게 사람이 없다. 늦게라도 좀 나이 먹어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늦게라도 좀 그냥 서로 의지하고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희망은 좀 있나요? 그냥 점쟁이답게 얘기할게요. 요즘에 왜냐하면 장가 안 가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면 나 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싶은데 내가 보기엔 힘들어요. 아들은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빌면 어떨까요 해도 내가 보기에 그래도 힘들 것 같다. 솔직히 워낙 강해요. 옆에 공방이 너무 비어있어. 그래서 그리고 딸은 내가 보기에는 남자를 싫어하지는 않아. 간대요. 간대. 가기는 힘든데. 근데 직장 찾기가 힘든 것 뿐이고 시집이 늦다. 그러면 언제나 될까 40 후반이나 돼야. 가긴 가요. 올해가 아직 47 안 됐잖아요. 47 정도 되면 지신랑 하나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혹시 딸이 외국에 있어요? 캐나다 간 지가 14년 됐어요. 캐나다 맞지? 내가 보기에는 신랑이 약간 좀 다른 국적으로 못 가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너만 좋다면 나는 외국 사람 안 가린다고 그랬는데 엄마 나도 가고 싶지만 아직 맘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늘 얘기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해요. 간다 그랬지. 그냥 요즘 말인데도 우리 애가 옛날 말로 코 주부라고 그러잖아. 코가 크다고 그러잖아. 신랑이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비춰진다. 아직 가기만 하면 본인만 좋다면 괜찮아요. 캐나다에 있다는 거잖아. 역시.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일단 늦게 막 갑니다. 가면 또 잘 살아. 근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요? 아무래도 늦게 가면 뭐 애기 낳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아. 지금 같으면 모르지만 그 나이 정도 되면 힘들 것 같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자식은 없고 자기 짝은 있으니까 늦은 맘치 오니까 그거 보면 되고 이 딸은 지금도 신나. 만족하고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만족하는 사람하고 잘하게 된다. 그래서 늦게 가지만 좋은 신랑 만나서 다복하게 살고 아들은 좀 어두워. 아들가슨 사주는 우리가 많이 빌어 줘요. 내가 그냥 빌어서 장가 간다 이런 걸 떠나서 주변이 일단 밝아지고 봐야 돼. 내 기운이 형광댕이 내가 담아가 되든 형광댕이 담아 이런 똑같은 걸 알아듣죠. 아니면 주변에서 좀 비춰주든 뭔가 빌어보고 볼 일이야. 그래야 밝아져야 뭔가 좀 보이죠. 깜깜해서 뭐가 보입니까. 남도 이 사람을 못 보고 나도 남도를 못 보고 있겠으니. 항상 수동적으로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맴돌고 크게 의욕이 없으니. 의욕이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점점 기가 약해지고 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수명이 짧다. 그래서 아들은 명과 빛을 빌어 줘라. 양기를. 그게 있습니다. 빌어먹을 사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빌어먹을 사주야. 일단 결혼이든 뭐든 다 떠나서. 그래야 엄마가 좀 걱정이 덜 된다. 알았죠? 다른 데다 취미생활 해가지고 맨날 다른 데 다른 걸로 돌아다니니까. 나는 또 자식 큰 머리 큰 자식 뭐라고 말은 못 해도.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는. 그냥 무당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야. 빌어보라고 한 거고. 다른 거는 뭐 지금 와서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여자 만나러 간다 만나겠어요. 그죠잉? 요즘에는 누가 이제 주위에서도 얘기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가 직장 다닌다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뭐야. 백수도 괜찮대는 웃으면서 그냥 농담 받아치기만 하지. 보지는 않아요. 일단 내가 봐도 아들은 굶어 죽는 사주는 아니야. 왜냐면 부모가 있어. 부모 덕이 있어.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 복이지 뭐. 하지만 항상 내가 그랬잖아. 다 주진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들 사준만 봤을 때도 다 가지 못하는 거겠지. 그러면 저는 혹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늘 많이 너무 아프거든요. 몸이 근데. 오래 살겠다 명은. 명은 하늘을 찌르듯 길다. 아 저요? 그래서 뭐 아플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또 많이 썼어요 본인도. 바지도 엄청 떴고. 그죠잉? 관리도 많이 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걸어서 많이 다니고. 그래서 보니까 재산도 쌓였다고 봐. 솔직히. 그래서 더 내 몸은 나갔어. 하지만 명은 길어. 이제 아저씨는. 이제는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들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아들은 좀 빌어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딸은 내가 봐도 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 물어본다는 게 본인은 명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참. 뭐 어리 아프다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2,8성춘이야. 늙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안 따라져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름칠 해주고 수리해주고 조여주고 해야지. 알죠? 예예 알겠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대가 다 힘든 세대잖아요. 일 많이 했어요 세대니까 당연히 몸이 나가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은 걱정돼서 왔을 것 같은데 희망된 소리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좀 빌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건강하세요잉? 네.